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전된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서 종묘 제례가 봉행되었습니다. 중요 무형문화재 1호인 종묘 제례학의 은은히 연주되는 가운데 옛 의식에 따라 전주의 시종친회가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에 베풀어온 종묘 제례는 우리의 전통 의식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